경북 상주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들어섭니다. 경상북도는 내년까지 상주시 일대의 42만 7천 제곱미터 면적의 첨단 농업센터와 보육시설 등을 갖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. 상주시는 총 사업비 1,3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국책사업의 공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습니다. 경상북도는 상주 스마트팜 밸리와 함께 의성 이웃사촌 시범 마을도 조성해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.